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1절까지 뭔가 이렇게 아 이거다 만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걸 전해야겠다 만 떠올라서 올라오기 전까지 지금 서있는 이 순간까지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우셨을까 참 부족한 사람이고 참 모자른 사람인데 왜 세우셨을까 이 앞에 서는 게 미안하거든요 제가 대고 뭔가 좀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괜찮은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을 때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몇 가지 간단하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지는 말씀이 예배거든요 예배 그리고 기도 기도 다시 얘기하면 영적인 생활 이게 제 마음에 계속 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가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 세계보구마 세계보구마 그리고 뭐 지옥보구마 그리고 우리 가문보구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죠 내 업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시간별 따라 스무 가지 비전의 응답이 오는 것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하나님 주셔야 되죠 하나님 안 주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주셔야 되고 하나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음과 답과 메시지를 다 주셨는데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중요한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또 오늘 시간을 두고 계속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건 이거였어요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와 기도였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인 거고 저도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누구 눈치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가야 하니까 갔다 불쌍한 사람이죠 제가 전도사니까 귀에 와야 되고 전도사는 귀에 와야 돼요 안 오면 안 되고 오기 싫어도 와야 되고 불신앙 들어도 누구 와야 돼요 그렇게 온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 인생이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얼마나 설레이고 기대가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려니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십니까 그 뭐지?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찐득이가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뵈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오면 안 되니까 벌점 먹을까 봐 오셨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이 시간에 제게 주신 질문이었어요 외배를 왜 드리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고 그 시기에 가장 맞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드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날이라는 얘기는 명절입니다 명절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날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특히 성령의 역사에 있고 그 성령의 역사에 따라 베드로가 이 사건을 말씀으로 증거했죠 그때 모여진 15개국 예배드리로 온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되죠 마음이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거고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이 받은 성령을 너희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현장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루삼 전역이 말씀 운동을 들끓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상 완전한 응답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고 이 메시지는 이미 류광수 목사님과 조목사님을 통해서 선포가 됐고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 시간을 두고 기도를 해봐도 특별히 떠오르는 게 없고 이게 두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들을 짓느라 한 번의 예배든 간에 단 한 번의 기도이든 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억지로 만나는 만남 참 싫어요 억지로 하는 거 상대방이 눈치채면 이거 참 식상하고 어떨 땐 역겹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식상하고 역겹고 그래도 뭐 사랑하는 자년이 형식적으로 해도 부모의 마음으로는 자녀를 내치거나 버리지 않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 식상하게 역겹게 대충대충 허래의식에 따라 설렁설렁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그런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는 응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본이 뭘까 나의 중심의 근본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본은 제 수준이 이거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로 그가 주신 복음을 사랑하느냐 그렇죠? 내가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분을 내 믿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뭘로 표현될까요? 저는 그게 예배로 표현된다고 봐요 나를 십자가의 그 피와 은혜로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가 복장이 틀릴 것이고 그 마음이 틀릴 것이고 그리고 시간 지키는 게 틀릴 것이고 찬양하는 게 틀릴 것이고 말씀 듣는 게 틀릴 것이고 내가 헌금하는 게 틀릴 것이고 말씀 붙이고 이후에 사는 게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단순하고 그 일상적인 것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자주 예배드리고 너무 자주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소중함 이 예배에 대한 가치 그 시간에 누려지는 은혜를 너무나 쉽게 받다 보니까 이제 물 흐르듯이 흘려버리는 거예요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영혼 사랑과 이게 식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이 시간 내게 내가 먼저 그리 하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전달하기 원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후에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후에도 우리가 큰 행사 뮤지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영혼 사랑과 복음 사랑을 놓치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완전한 응답을 준 게 뮤지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에 쓰인 받는 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매일 예배 속에서 매일 기도 속에서 은혜를 놓치고 감사를 놓치고 사랑을 놓친다면 얼마나 우리 영혼이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순간에 이 예배 가운데서 제가 부족한 자를 세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족한 자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맞죠? 제가 이 달라빵 흐름 속에다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니까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고 말씀 보기 쉽지 않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주차 훈련 받고 이제 막 그 군대 가본 남자들은 알 거고 군대를 보내본 부모님은 알 겁니다 그 연병장에서 잔병들은 연병장으로 모이세요 하죠 그 이제 막 밤 부모들이 박수 쳐주고 이제 막 갑니다 그러나서 이제 딱 좌우로 정렬 4열 종대 모여 딱 돌아가서 안 보이는데 돌아가면 그때부터 욕을 시작합니다 야이씨 야 똑바로 하네 이게? 처음에 군기 잡는다고 일부러 세게 해요 일부러 여기가 군대라는 거 보여주려고 세게 합니다 응? 아직도 사회인 줄 아나? 이러면서 막 그럼 그때 아 이게 군대구나 이래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막 굴려요 왜냐하면 세상 물을 빼고 군인 정신을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생전 교회에 안 가고 예배도 그렇게 소중하게 안 드리던 사람들이 근데 첫 주차 교회 가요 논산에 교회 가죠 웁니다 막 한두 명이 우는 게 아니라 다 울어 내가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복음도 아니야 복음도 아니야 예배가 소중하고 말씀이 소중한지 몰라도 다 울어요 막 저도 울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배 소중한지 몰랐으면 울어요 막 2주차담도 좀 달라집니다 2주차 6주차 훈련인데 6주차 되면은요 이게 예배가 아니야 틀려 매주 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 그런지 이문공연들 와요 이문공연 오면은 노래 잘 부르는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고 여자 목소리가 중요해요 그냥 여자 목소리 한 방이면 다 갑니다 막 마지막에는 이게 뭐죠 이게 겨울이었는데 귀마개 집어 던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도타기 하고 그래요 이제 이제 훈련소 6주 생활이 이제 6주쯤 되면은 이제 풀리거든요 교회 생활도 풀려요 근데 이거는 그냥 껌입니다 자대 가면 또 달라요 자대 가면은요 교회 가라고 하는데 가면 안 돼요 아 이등병이 그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침상을 닦아야 되고 신발을 정리해야 되고 쓰레기를 주워야 되고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꼭 점심시간 예배 시간 잡초 제거하고 하는 작업하는 시간이 꼭 주일날이에요 절대 가지 말라면 안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유해요 종교활동 해라 그런데 가면 안 돼요 가고 나면 뭔가 묘한 분위기가 소소히 삶의 압박이 줘요 옵니다 그런 핍박과 소름 속에 또 자대 배치 가서 겨우겨우 교회를 가죠 또 울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 중이란지 모르고 아마 신조노사도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은지 몰라다니깐요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갔는데 찬양을 마음껏 못 부릅니다 찬양을 반주를 못 쳐요 조용조용하게 눈치 없게 막 크게 불렀다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신학교에 덮쳐가지고 팔 다 하고 그 아내인 성경에서 쫓겨나고 그래요 북한에 가서 이게 성경자 갖고 있는 권리면은 불도저로 밀어뿌린답니다 그런데도 성경 지금 우리 학교는 복음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 성경 한 구절 안 놓치려고 이거 이거 쪽으로 저거 갖고 다니고 막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많이 훈련되고 복음 많이 알았는데 지금 말고 처음에 복음 받고 예배가 좋고 기도가 좋고 말씀이 좋고 이게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때 받았던 응답이 지금 받은 응답보다 클걸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전 준비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와 싸우고 왔느냐 화목하고 와라 왜 그러죠 형제랑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분기와 시기와 확기가 있으면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잘해야 응답을 받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순절 날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는데 또 예배 잘 드릴 수밖에 배경이 준비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로 신념과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과 믿음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오랫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한 미션과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일 수도 있어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이 여호와를 향하여 일신전심지속으로 향하였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여기시고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예배 시간에 누려지고 내 홀로 정시기도 시간마다 누려지고 나의 삶 속에서 누려지고 내가 깊은 시간에 누려진다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나의 삶을 애워싼다면 전도가 되고 안 되고 응답이 되고 안 되고 기쁜 게 아닙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그 행복감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애국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 전제 조건이 어디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릴 때입니다 그걸 뭘로 누리냐는 거죠 그게 예배와 기도 나의 평상시의 영적 생활입니다 이걸 보고 24시라고 하죠 또 이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이거를 25시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중 스님이 무건 수행하듯이 입 다물고 깊이 뭔가를 명상하지 들어가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아니면 금식을 해가면서 배를 고락하면서 뭔가 깊은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제게 부족한 제게 부족한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넘어서서 내게 은혜 주신 그 분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나를 사로잡으니까 그게 깊은 기도라 그게 내가 한 분에게 다락방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 말을 고백을 할 수 없더래요 뭔가 매인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을 못하겠더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더래요 그때가 이렇게 행복했대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뭘까요 이거죠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렇죠 예배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알겨모르게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해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에서 미션을 이루시기 그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 단순하고 분명한 그 진리가 당연한 진리가 잊혀지고 놓쳐지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예배가 이렇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정시기도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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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호흡 기도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문이 열리고 무슨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도 아니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산이 안 맞아도 마음이 통하면은 내 돈 안 씁니다 계산이 맞아도 내 마음이 안 들면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괘씸죄예요 괘씸죄 마음이 안 들어 나이도 어른 것 말하는 것도 많은 행동도 많은 하는 짐이 싸가지가 없고 지밖에 모르고 냄새가 나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실수도 없고 빈틈이 없네 잘하는 게 더 얄미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잘 못하고 부족한데 이 놈이 나를 좋아해 나를 믿는 거 같아 그러면요 계산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주고 잘하고 물었는데 이것이 뭔가가 싸가지가 없어 괘씸죄에 걸려서 X 잘하는 게 더 미워 막 트집 잡고 하면 꽃도 못하냐 믿고 그래요 개뿔도 못해도 이게 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모든 게 만사 오케이 하나님은 안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안 그러실까요? 나는 하나님 더 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 더 할 거라고 봐요 사랑한다 천하를 주고 바꿔도 안 바꿉니다 그 제자 그 영혼 하나를 성경이 그랬어 있잖아요 내가 영혼 하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고 천하는 없어도 구원받은 영혼은 영혼의 천국의 주님과 영혼이 함께합니다 그 천국의 축복을 그 예배의 축복을 이 시간 우리가 누리고 항상 누리고 평상시에 누리고 또 혼자 깊이 누리고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게 전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민하던 건 다 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을 간단히 강단 말씀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교회사 한국 교회사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기도 운동 다시 한번 신비주의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대학에서 성교단체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 운동이 일어났었죠 이 모든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말씀 운동이 틀린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흘러가고요 기도가 불건전 신비주의로 흘러가고요 뭔가 성교단체 이런 운동이 처음엔 전도운동이 흘러갔지만 이들만의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면은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무교회주의 이 제자 운동이 이 제자 운동이 지식 운동 또는 박예주의나 다른 운동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이 좋은 것이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이 아니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영적 문제 가진 우리가 계속 말씀 말씀하면은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맞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자 우리에게 와진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운동이 아니면 결국 분근전 신비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깊이 묵상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와진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성교운동이 아니면 결국은 무교의 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운동이 아니면 또 하나의 지식운동이요 또 하나의 다른 박예운동이요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에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다락방을 이렇게 준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 다락방을 증인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초대교회를 특히 조목사님을 증인으로 세웠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초창기에 다락방 2단 정제 받기 전에 한국교회에 진짜 불가시 바라가 쫙 번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거 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요 이거 한국교회가 해왔던 흐름이잖아요 이걸로 안 되던 부분을 그리스도로 답이 증거되니까 일시에 확 일어나는 겁니다 일시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는요 지옥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가 창세기 3장에 원재로 창세기 6장에 가문을 타고 내필임 시대로 창세기 11장에 개인의 성격과 체질가 인격 속에 들어왔죠 이것이 창세기 13장 16장 19장에 지역의 가문의 문화를 타고 창세기 분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 삶 속에 찾아왔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온 문제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왔던 문제요 창세기 3장부터 흘렀던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해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의 답이 뭐냐 1장 1절 그리스도 다 아시죠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한 가정에 갔어요 이분이 이번 주에 한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왜 힘들어하는지 말을 들어봤더니 이러면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대요 남편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남편에 대한 배경을 물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 남편의 배경이 처음 들어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예자분은 부모님이 자살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형제들 가운데 키워지다가 굉장히 외로움과 상처 속에 살아오다가 이분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설명을 잘 못하여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신자인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부모 떠났고 누나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누나를 포기하고 이 사람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이 사람이 자기보다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 같고 자기보다 뭔가 다른 걸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이 사람에게 와질 불안함과 두려움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가정 배경이 그런 배경 속에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보다는 다른 걸 더 하는 것 같아 보였을 때 남자에게 와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단이 이거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남자가 이분에게 뭐를 이렇게 하지 말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여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얘기라 많이 참았어 더 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 상태 심리 상태 가문 상태 영적인 문제에 잡혔을 때 와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고 이 사람이 지금 행동하는 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절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왜 그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아 나를 못 믿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전체 얘기를 들어보고 제 생각에는 이분이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한 거 많이 사랑하는 거 같다 미워하는 거 같지만 오히려 되게 아끼고 자식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런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참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자 그게 되게 오래된 문제라는 거죠 오래된 문제라는 얘기죠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오래된 문제가 가문 가정사기 성장 배경 체질 속에 알게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이 돼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과거에 각인 체질 뿌리가 바뀐 만큼 깨달아지고 뿌리 내려져야 되고 답이 내려져야 됩니다 이게 과거가 발판이 되고 감사가 될 만큼 깨달아지면 그 발판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요속에 빠져 있는 한 이게 안 보여요 왜냐 원망 불평 불신앙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여러가지 속에 거하기 때문에 안 보이네요 내 문제 해결이 급하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했다고 믿어지고 누려지고 여기서 진정한 감사와 발판이 되어지면 그때 여기 딱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가문 속에 나를 부르신 이유 이런 가정 속에 나를 두신 이유 하나님이 이런 현장 속에 나를 지금 보내신 이유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이렇게 그랬어요 그저 얘기 듣는 게 참 힘든데 그냥 딱 속셔라 얘기해 버리면 쉬운데 이렇게 둘러 얘기하니까 힘들어요 이분의 가정 배경을 보니까 남편분의 가정 배경은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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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는 그런 가정이 싫어서 도망치듯 결혼한 거예요 불신자 결혼을 근데 자기랑 똑같은 가정과 만나진 거예요 영적인 건 도망갈 수가 없지 결혼 그런 가정 싫어서 도망쳐서 결혼했는데 그런 가정이라 그런 가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걸 시켰겠어요 과거를 발판 삼고 그 갈판을 가지고 이 가정이 남편과 이 가정이 증인으로 서라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미션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똥차 피하려 하다 쓰레기 잡힐다 똥차 맞았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원망 불평이라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내게 복음을 받게 하셨고 결혼해서 왔는데 또 그런 가정이 또 이 현장에 증인되라 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하필 이런 남자를 만났습니까 왜 하필 저런 여자를 만났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게 보세요 당연한 만남입니다 당연한 만남 하나님 내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나의 근본을 뒤집고자 하다 보니 내가 내게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간 곳이 똑같은 곳이라 그럼 다 뻔하지 거기서 복음 누리고 그 현장에 복음의 증인에 되라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거를요 자존심 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누군데 말해요 자존심을 안 내려놔요 자존심을 안 내려놔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러면서 자존심을 안 내려놔요 그건 이런 놈은 보이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죠 이 언약 붙들고 오늘 제가 붙잡은 단어는 이겁니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중이 뭐겠습니까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달합방 예배 새벽 예배 이잖아요 그거를 요렇게 회복하라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런 중심으로 기도를 하라 그것이 우리의 마가 달합방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오순절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걸 회복하자 그 얘기입니다 이 집중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흘러요 예배 기도 아침 점심 밤 계속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요 우리의 영적 생활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24실은 나의 삶을 가지고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생각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뭐 뭐 가 있으면 됩니까 내 마음을 드려야죠 마음은 저기 드라마 데 가 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됩니까 내 중심과 물질을 드려야죠 그렇죠 내 몸을 드려야죠 이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내 24실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가 아니라 나를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24실 진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25실의 축복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걸 넘어서서 역사하는 겁니다 욕을 맛본 사람은 25실을 맛본 사람은 나의 24실 드리는 게 드리면서 감사하죠 그죠 25실을 맛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25실을 알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를 알잖아요 25실을 알잖아요 나의 24실을 드리는 게 아깝지 않잖아요 25실을 받아 먹으려고 24실을 드린다는 건 아니지만 24실을 드리면 25실이 오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내 영직 상태가 열심히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주를 만나 뵙는 그 시간에 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주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거하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전달하는 게 그게 행복한 겁니다 내가 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걸 안 도와주기 때문에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욕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이건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해주는 겁니다 항상 이 은혜 속에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나요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그게 이제 어디 갔습니까 이거 이 은혜 속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린 게 하나 나의 미션입니다 내가 나의 행복 가운데 거하는 게 나의 미션입니다 24시 행복 속에 거하는 게 나의 미션입니다 뭐지 성경 말씀 그 은혜 속에 그 은혜 속에 그 은혜가 평안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 이게 뭐 소망입니까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하지만 요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지옥 배경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장 14절 집중 속에 집중 시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집중 시대잖아요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나에게 나와 관계된 모든 장소 시간 사람에게 내가 하는 업 속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교회와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차이점이 뭡니까 두드러지게 드러난 육신적 차이점이 뭡니까 불신자는 예배 안 드리고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불신자는 예배 왜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바보처럼 봐요 그렇지 여태까지 자다 고기를 들길래 내가 불신자는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중요한지 모르는데 우리는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잖아요 그 차이가 가장 크잖아요 눈에 드러난 차이가 불신자는 주일날 일하러 가고 신자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렇죠 모든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결론 이런 부분에 내가 답이 있다면 내게 내면의 문제 현실과 말씀이 안 되는 부분 나의 현장의 문제가 포롬이 될 거라 봅니다 제가 한 포롬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답이 나아진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달합방을 왜 세웠는지 초대기를 왜 세웠는지 그리고 이 시간표에 하나님 왜 뮤지컬 미션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왜 동문 집중 훈련을 지금 4월달에 집중하고 인도에 가시는지 당연한 양심의 포롬을 한다면 가장 큰 응답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이걸 두고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까 이걸 두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이걸 드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할까 이게 우리의 기도겠죠 이게 어렵지 않은데 당연한 건데 쉽게 놓치는 우리의 기도겠죠 이거 잘하시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오늘 이번 동문 수련을 했더니 얼마를 작정하실까 기대가 돼요 항상 뭐 할 때마다 이번에 얼마 작정했습니다 얼마 헌금하셨겠습니다 작정하면 대단해 목사님이 응답받는 하나의 비밀인 것 같아요 누구 예배 드리면 예배 참 은혜적이겠다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한 단계 더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 중요한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 생각 하나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전도자가 우리의 교회에 왔는데 이 전도자를 위해서 이 전도자가 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여기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귀하다 은혜 받았습니다 최고입니다 역시 전도자 이러고 땡큐 이러고 끝 이러는데 정 목사님은 이 전도자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뭘까 응답받는 증인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제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건 내가 잘 안 돼 항상 내 현실과 내 한계와 내 경제에 묶여요 에이 나는 이만큼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겠나 이만큼만 하지 여기 난데 요사님은 나랑 다른 게 뭐냐면 이번에 동문 전도가 이걸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일에 내가 헌신할 부분이 뭘까 이런다니까요 은혜를 아는 자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거기서 나아지는 포럼과 거기서 나아지는 사명과 거기서 나아지는 헌신 참된 예배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접니다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고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모른 척해도 그 일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도 그 일은 진행이 됩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두가 교회에 중요한 일의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은 추레우과 출바벨론과 출로마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십니다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종교적 형식적 예배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리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뮤지컬이 그리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지역 예배 다락방 현장 새벽 예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옥 배경 속에 천연 버려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가 불소가 되심을 믿고 천국 배경 속에 있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 현장 속에 받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